한글자막 by 한효정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댐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망치는데 선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짓밟아 몹쓸 것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가 성적 타락입니다 남녀간의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은 단순히 아기를 낳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사귐의 기초가 부부관계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사랑과 신뢰와 기대감과 충만함이 있는 관계입니다 둘이 서로 다른 사람이면서도 한몸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을 가장 이상하게 바꾸었습니다 왜곡된 성관계 가운데 동성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동성애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부끄러운 행위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의 질서인데 이를 바꾸어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또는 어두운 사사시대에 동성애가 그 사회에 만연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젊은이들을 모아 제자를 키울 때 낮에는 철학을 가르치고 밤에는 함께 잠을 자곤 하였답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 동성애가 유행했는데 주로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즐겼습니다 오늘날 서구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동성애는 물론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적이 된 나라도 많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회도 많고 심지어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에서는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철저하게 반대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동성 간 커플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림으로써 동성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랑의 한 종류라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지금 여러 정당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집어넣으려 하여 찬반 논란이 심합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여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동성애는 잘못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단순한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성애는 더러운 정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몸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며 부끄러운 일이고 자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동성애가 만연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 말씀합니다 때로 물론 남자끼리 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여자끼리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행위를 해야 하거나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과 혐오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비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지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사는 가정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또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동성애는 정죄하지만 동성애자는 포용해야 합니다 동성애의 청년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정죄하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 해답이 보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세상이 잘못된 것이고 성경이 옳은데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포용하며 자신을 희생함으로 돕고 싶습니다